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약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역사 예능이죠.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입니다. 첫 번째 배우미 형입니다. 우리가 계속 선을 넘어왔잖아요. 아무리 많은 선을 넘었어도 우리가 갇혀있었어. 역사 안에 갇혀있었잖아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입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지식의 선을 넘는다. 지식의 선! 모모 X 모한보여 콜라보레이션이죠. 다른 마스터를 또 모시는 거죠. 그러네. 마스터 곱하기 마스터. 프로가 폐지가 안 돼요. 역사 플러스 X. 역사 콜라보 심리. 연산군과 정조의 기론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좀 낯선 조합이지 않아요? 거의 양 극단에 계신 두 분이거든요? 폭군과 성군이잖아요. 둘 다 엄청난 비극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 악인이에요? 그거가 곧바로 악인으로 연결되는 건지. 연산군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아니었느냐. 사이코패스는 아니겠죠. 애착은 있는데 다만 애정을 못 받은 거죠. 정조의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기억으로서의 비극은 정조가 더 큰 비극 아닌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가해자고 아버지가 피해자고. 나는 목격자예요. 그렇지. 기억되는 비극으로는 더 큰 비극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혹독하지만 그 길을 감내했던 정말 특수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연산군하고 비교를 하니까 정말 어떤 심리학적 관점으로 풀지 않는 한 이거는 답이 안 나오겠다. 역사와 과학의 크로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핵이에요. 핵. 핵. 핵폭탄이야? 이거 쓰면 다 죽는다. 한반도에 핵을 쓰려고 했다. 네? 여기다가요? 6.25전쟁, 한국전쟁 당시에 핵전쟁에 위협이 있었다. 이때까지 안 되면 우리를 쏜다. 한 번이 아니라 네 번. 네 번이요? 그날의 기억. 기억록. 5.18 민주화운동. 온 시내 바닥이 죽음의 거리로 변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고 충격적인 사건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파국으로 이제 간 상황. 집단 발포요. 집단 발포. 다수의 목격 증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이. 거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한.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양한 선을 넘나들며 발로 터는 역사 배움 여행을 보여줬던 선녀들이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로 돌아왔습니다. 이전 시즌이었죠. 선녀들 리턴즈에서는 시간의 선을 넘었다면 이번에는 역사와 다양한 분야의 결합을 통해서 지식의 선을 넓히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선녀들 마스터X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이 선을 넘는 녀석들이 제일 잘하는 게 제목처럼 선의 의미를 잘 부여해왔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을 넓히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역사를 다루는 방식을 다채롭게 변주를 하다 보니까 역사 자체를 흥미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의 접근이면 역사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지식의 선을 넓히는 시도의 장점을 2회에서 심용환 씨가 직접 자신의 말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역사학자는 역사를 볼 때 팩트 위주로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심리 분석이라든지 다른 학문의 관점이 들어오니까 정말 지식의 확장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할 때 역사 콘서트 같다라는 자막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번 시즌의 어떤 내용과 형식상의 변화를 좀 아우르는 자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콘서트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연주가들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시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이게 콘서트 같다라는 게 어떤 구성의 측면에서도 볼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요소들을 좀 버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번 시즌에서는 영화라든지 드라마처럼 영상 자료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런 점들도 확실히 좀 시청자들이 인상적으로 지켜보게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전 시즌은 이렇게 카리스마에 있는 투어 가이드가 있어서 역사적 장소를 찾아가는 투어의 느낌이었다면 이번 시즌은 이제 역사 마스터도 있지만 게스트 마스터도 있기 때문에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까지 학재관으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보겠다라는 제작진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가령 어떤 경우에는 강의이고 어떤 경우에는 토론인데 그것이 약간 사이가 그 부분이 모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강의도 일단 역사 마스터가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게스트 마스터가 하고 이러면서 약간 팀 티칭처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산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실은 거의 모든 학문에 다 접목될 수 있거든요. 심리사도 가능하고 문학사도 가능하고 경제사도 가능하고 문화사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러한 접목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컨셉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시즌에 거듭됨에 있어서 안정감을 부여하는 요소들도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김종민 씨, 전현무 씨, 또 유병재 씨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캐릭터들이 어쨌든 안정감 있는 조합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도 변화와 또 안정이라는 그런 편안함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업이라는 명확한 콘셉트에서부터 포맷, 고정 패널, 토론 형식까지 다각도에서 선녀들 마스터X를 살펴본 의견들 나눠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불가하는데요. 이번 시즌 석방송에서는 정조와 연산군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나가는가 하면 남북 분단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며 차별화된 흥미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이제 개편 이후에 1, 2편이었던 폭군과 성군사의 편이 좀 가장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정조하고 연산군을 심리학으로 연결하면서 거기에 해석을 덧댄 부분이 남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래 알고 있던 역사지만 전혀 다른 정보를 듣는 듯한 그런 재미가 또 더해지니까 두 인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등장한 때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조께서는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아 영조를 선택했구나라고 착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영조의 어떤 흔적이나 아니면 업적을 개선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두 개를 다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무선택이 된 거예요. 정조가 성군으로 기록되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좀 담아줬다는 게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해설과는 좀 차별화된 지점이어서 이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4회에 방송됐던 기억록 5.18 편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전의 차는 역사와 다른 학문 간의 결합을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역사와 기억을 같이 크로스를 하면서 전반적인 포맷과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역사 예능이 정체성이 가장 핵심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본질에 가장 적설했던 굉장히 뜻깊은 에피소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뭉차라 잔남 우리밖에 없다. 북쪽에 향하고 있는 정이 왜 남쪽을 향하는지 모르겠다. 조천 앞에 들어왔을 때는 다 벌집이었습니다. 그 소총탄은 말할 것 없고 아주 큰 구멍들이 뚫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상규명에 나가서 반드시 이거는 그냥 소총의 것이 아니고 나는 헬기가 쏘았다고 생각한다. 형사 대판에서 5.18 헬기 사격이 처음 인정됐다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에 이번에 또 새로 공개가 된 사료들을 삽입을 해서 정보면에서도 좀 충실했던 그런 에피소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보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게 한 어떤 해석이 중요한데 5.18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슬프고 잔혹하고 처참한 역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굉장히 질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어떤 승리의 역사로 다시 한번 방점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밝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점도 굉장히 인상적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이 기억력 5.18 편이 인상이 남았는데 민주화운동 자체가 아직도 현대와 연결된 일종의 동시대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또한 지금 이 국제적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국제사회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약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회차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한 사료라고 하는 것이 동산초등학교를 다녔던 어린이 일기처럼 이렇게 어떤 대중들이 직접 만든 사료들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등장했는데요. 과거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사의 정합성 이런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 권위 있는 자료에 이렇게 집중을 한다면 현대사라는 것은 역시 다양한 기록 매체를 사료로서 쓸 수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증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누군가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썼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대사를 연구하는 방식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줌으로써 과거사와 현대사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회차라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마스터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 시즌의 역사 마스터로는 역사학자 심용환 씨가 출연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심용환 선생님. 심용환 선생님.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건 아시죠? 솔직히, 솔직히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좀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암기나 주입식이 아니라 진짜로 좀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런 어떤 역사적 의식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좀 매력적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여기 온 겁니다. 선녀들은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만큼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심용환 마스터의 활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역사학자로서의 역할과 방송 진행자로서의 역할, 두 가지 역할에서 모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역사학자로서는 이것이 정사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기록이냐 또는 야사처럼 주관적인 해석들이 들어간 그런 기록이냐를 잘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시각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바로 1회의 연상군 일기를 언급하면서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사슴 사건이에요. 사슴 사건. 그러니까 성종이 아끼던 사슴이 있었는데 활로 쏴서 크게 고르는 사건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궁중에서 성종의 반신 영정을 가져다가 표적으로 삼아 활을 쏘기도 하고 혹 크게 취하여 미쳐서 불을 지지며 좌우에 명하여 설맹을 파가지고 오라 했다. 이건 연상군 일기에 나오는 기록들이긴 하기 때문에 연상군을 몰아내고 쓴 내용이니까 좀 과장된 게 있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했던 건 난 싫어 이런 태도는 좀 분명하지 않았을까 좀 개연성 있는 그런 해석들을 덧붙이면서 자신의 발언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상적으로 봤고요. 이러한 태도가 이제 방송 진행자로서의 어떤 활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봤는데 특히나 이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등장을 했을 때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해석에 끼어들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 어떤 개편된 포맷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그런 패널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임자하고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문가의 선을 굉장히 잘 지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예능에 나와서 웃기려고 한다든지 조금만 사실은 선을 넘어가도 그 사람이 전달해주는 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질 수가 있는데 전문가이면서도 적절한 센스를 갖춰서 또 본인만의 자신감 있는 어조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보였던 점은 본인 스스로 본인이 호기심이 많다는 점을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는 사람이 연구자로서 어떤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더 전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용은 씨는 약간 그런 인상을 주는 설명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고 궁금했던 게 아인슈타잉이 만들었다, 아니 못 만들었다 이런 여러 얘기가 떠날 길이 있어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을 때 항상 뒷골이 당기는데요. 앞으로 그럴 일이 많을 겁니다. 차에서 제가 하나 물어봤거든요. 하나 질문하던 30분씩. 아시는 게 너무 많아서. 잔격을 하는데 계속 물어봐서 나는 사실 어렵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외계인이 있나요? 이렇게 단순하면 양자 이동이 가능하면 양자 역학 촤악! 난 너무 좋았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식의 선을 확장하는, 지식의 선을 넘는 마스터X라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잘 맞는 부드러운 진행력으로 연결이 되어서 다른 마스터와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역사를 대하는 신중한 태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잘 구축하고 있다는 호평들 이어졌는데요. 심용화 마스터 이외에도 심리마스터 김경일 교수, 과학마스터 김상욱 교수, 생생마스터 인유한 교수가 출연해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죠. 각 분야의 마스터로 출연한 전문가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자팍다식한 면모를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상욱 교수가 핵의 원리를 설명할 때 그게 정말 물리학적인 용어로만 설명을 했다면 굳이 내가 이걸 왜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걸 김종민 씨와 전현무 씨를 양성자와 중성자로 비유를 해서 설명할 때 그 핵 안에 종민 씨가 92명이 있고요. 무려 92명의 종민 씨가 있고 143명의 현무 씨가 있어요. 92명, 143명. 숫자도 정확한가요? 바글바글, 그 숫자가 중요하죠. 바글바글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이 자체가 지금 불안정해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현무 씨가 한 명이 있어도 불안정한데. 143명, 143명. 여기다가 현무 씨를 한 명 더 집어넣으면 폭발을 해요. 푹 쪼개지면서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핵 분열이라고 해요. 분열. 핵의 원리에 대해서 아 이렇구나. 전현무 씨가 정말 많아지면 혼란스럽겠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 예능적 재미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김상욱 교수가 출연을 해서 코멘트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좀 미시적인 분야에서도 또 대중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결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게임이라든가 만화 같은 것과 역사가 접목된다면 훨씬 더 선을 넘는 것의 의미가 다채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얼굴들도 덕분에 발굴하게 되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마스터의 활용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출연자가 생생마스터 인유한 씨의 출연이었어요. 다른 마스터처럼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라 역사의 증인으로서 등장을 했는데 거대한 장례식장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어떤 여성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오열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왜 북을 보고 있는 종이나물을 이렇게 해서 자식을 죽이나. 지금 하윤 얘기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굉장히 힘드네요. 역사에서 목격자라든지 증언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보면 굉장히 좀 인상적인 출연자였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성격의 마스터들을 종종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협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들의 어떤 전문 분야를 차례대로 토스하듯이 넘겨받으면서 설명을 한다는 그런 인상이 있어요. 이 포맷의 장점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해석에 의문도 적극적으로 던지고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해석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더 이제 방송이 진행될수록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마스터를 출연시키려면 검증이 된 사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작진의 약간 책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스터는 이전에 어딘가에서 검증된 분 이렇게 약간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약간 다양성은 좀 좁아진 느낌이 있었어요. 고인은 아니겠지만 마스터를 볼 때 중장년의 남성으로 어떤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전에는 게스트가 여성도 출연하고 이러면서 어떤 다양한 구성을 추구했었는데 지금은 패널도 역시 어떤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약간 되게 균질한 집단으로써 어떤 지식 예능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는 약간 더 어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청년 연구자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만큼 구성부터 좀 새롭게 짜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엑스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마리가 있다면요? 과거를 거울 삼아서 우리 동시대를 들여다본다는 역사 예능으로서의 어떤 핵심 정체성은 사실 이전 시즌부터 지금 시즌까지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패널 다양성을 좀 더 개선을 해서 다각도의 역사 읽기라는 기획 의도를 더 잘 살려주길 바랍니다. 특정 전문가의 권위에 기인해서 역사를 이해한다면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은 제작진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전문가가 전달하는 수직적인 구성이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수평화되고 더 다원화된 관점의 지식 예능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이 정말 이렇게 해도 역사의 조합이 가능하구나 배철수 씨가 팝마스터로 나와서 락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방식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식의 좀 신선한 조합을 꾀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장르와 역사의 결합을 어떻게 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식의 선을 정말 마음껏 넘나드는 그런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다양한 지식의 결합을 통해 과거를 보는 시선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역사 예능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유익함과 새로운 재미까지 선사해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목소리가 되더라구요. 지금 유익한 공무송국의 결합을 수 있는 조합을 수 있는 일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